너와 내 동도의 대로의 가위라의 우리의 동도의 그대까지 지루한 큰스님 가운데 좌절하시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주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삼배로 예금 다 주시고 꽃 준비해 주시고요 꽃다발도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스님들 다 올라오십시오 다 올라오십시오 삼배의 예를 올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 대해야만 또 다른 시장이 이어집니다 우리 불자님들 신도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신발 뒤로 벗으시고 신발 뒤로 벗으시고 불자님들 예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도와 예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 거 헤드 3번 살려놓으세요 저기 안 오신 스님들 다 올라오세요 잠시 올라오세요 저 장내에 계시는 우리 스님들께서는 잠시 무대에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 잠시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자 우리 불자님들 저기 접수처에 꽃다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지고 올라오시면서 우리 큰 스님 앞에서 응원 되시고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동 차량 자 1배 1배 2배 3배 마지막 반배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손을 꽃을 올려서 앞에 있는 스님께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드리겠습니다 눈은 아래로 보시고 앉으셔서 앉아서 머리 위로 네 여러분 큰 방식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복수사 산신교폐를 위해서 향상 큰 스님 기회 향상 불교대학교 또 문도 스님들 또 많이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가길 바라면서 네 고맙습니다 저희 스님들도 우리 앞에 계신 부처님들께 1배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앞에 계신 부처님들도 고맙습니다 네 자 신발 신으시고 뒤로 반배 하시고 네 엉덩이 보이지 마시고 뒤로 잘 걸어 들어가세요 스님들께 엉덩이 보이지 마시고 뒤로 뒷걸음질을 하셔서 잘 조심히 내려가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먼저 스님들께서 멀리 가시기 때문에 먼저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자 마이크 남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